1. 레위기 1. 여왁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순에게 말하여 이르라. 2.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왁에게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왁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3.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설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되어 그를 위하여 숙제가 될 것이라. 4. 그는 여왁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오. 아론의 자선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5. 그는 또 그 번제물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오. 제사장 아론의 자선들은 재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6. 아론의 자선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6.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7. 이는 화재로 여왁께 흥미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죽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흐뭇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8. 그가 재단 북쪽 여왁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오. 아론의 자선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9.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다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10.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11. 이는 화재라 여왁께 흥미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왁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피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오. 11.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재단 곁에 흘릴 것이며, 12. 그것의 무이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재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13.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14. 제사장이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14. 이는 화재라 여왁께 흥미로운 냄새니라. 14.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왁께 드리려 가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15.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16.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굶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균형물로 재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16. 이는 화재라 여왁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7.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지니, 17. 이는 여왁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17.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 가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정병을 드릴 것이오. 18.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 가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19.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 가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20.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왁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오. 21.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화재라. 21. 여왁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22.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지니, 22. 이는 여왁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23. 너희가 여왁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24.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왁께 화재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24. 처음 읽는 것으로는 그것을 여왁께 드릴지는, 25.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재단에 올리지 말지며, 25.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지라. 25.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26.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26.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왁께 드릴지니라. 27. 그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운 것으로 내 소재를 상대, 28.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29. 이는 소재입니다. 29. 제사장은 찌운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29. 이는 여왁께 드리는 화재입니다. 30.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재의 재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한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휘망문에서 잡을 것이오 아론의 자선 제사장들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재의 재물 중에서 여와께 화재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오 아론의 자선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재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재라 여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재의 재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오 아론의 자선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재의 재물 중에서 여와께 화재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품을 홍밭과 함께 떼어낼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재로 여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오 아론의 자선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와께 화재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재로 드리는 음식이오 흥미로운 냄새로 모든 기름은 영호할 것입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리입니다 4장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보험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재물을 삼아 여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폐막 문 여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싸고 그것을 여와 앞에서 잡을 것이오 기름 보험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와 앞 곧 성서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성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재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강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재 재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또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을 찌미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는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와 앞에서 잡을 것이오 기름 보험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지고 여와 앞,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한 여와 앞에 있는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재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재단 위에서 불살에되 그 숫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성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살했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쟁이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와의 갤명 중 하나라도 구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 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와 앞 번재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재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재제물의 기름같이 재단 위에서 불살에되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움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와의 갤명 중 하나라도 구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 없는 악념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일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재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오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재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황옥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재단 위에서 불살려 여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움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 가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재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재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황옥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재단이 여와의 화재물 위에서 불살을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움을 받으리라 오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푼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오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오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왁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오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왁계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재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재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여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음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로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재단 위 여와의 화잼을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음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재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와께 속권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 갤로 몇 세 갤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권제로 들여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오 제사장은 그 속권제의 순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음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재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등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량을 속권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가 부재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음을 받으리라 이는 속권제니 그가 여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낭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오 그는 또 그 속권제물을 여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태 중 흠없는 순냥을 속권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오 제사장은 여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숙제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교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재단 위에 있는 석세 위에 두고 재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재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재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렬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오 재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재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재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재의 교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앞 여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양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재단 위에서 불살려 여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재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재재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와의 화재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됩니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와께 드릴 예물은 이로하니라 고운 가루 식분의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출판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 썰어서 소재로 여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된 자가 드릴 것이오 영원한 규례로 여와께 온전히 불사릴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려고 먹지 말지니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재재의 규례는 이로하니라 속재재 재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와 앞 번재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재재 재물을 잡을 것이오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거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오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재하게 한 속재재 재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찌니라 7장 숙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숙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재단 위에서 불살락 여와께 화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재재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재물은 속지 않은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바닥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와께 드릴 화목재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의 기름 섞어 고운 과자를 그 감사재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재의 감사재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재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목재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오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재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오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재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재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두려워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와께 속한 화목재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혹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모든 물건을 만지고 여와께 속한 화목재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오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탄코 먹지는 말지입니다 사람이 여와께 화재로 들이는 재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재물을 여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재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와께 가져올되 여와의 화재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재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오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와 앞에 흔들어 유재를 삼고 그 기름은 재단위에서 불살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재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재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재물의 피와 기름을 들이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와의 화재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재의 규례라 여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8장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이와 속제제의 숫송아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겹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네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는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로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애벗을 걸쳐 입히고 애벗의 장식띠를 띄워서 애벗을 몸에 매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의 우림과 동림을 놓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위 전문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다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모세가 관위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 재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 그 재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위를 아론의 머리에 붙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웠으니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모세가 또 속재재의 숯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재재의 숯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재단의 내 귀뚱이 뿔에 발라 재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쏟아 재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숯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숯량을 드릴 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숯량의 머리에 안수하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숯량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싣고 모세가 그 숯량의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사르니 얘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다 또 다른 숯량 곧 위임식의 숯량을 드릴 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숯량의 머리에 안수하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와 앞에 흔들어 유재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재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풀살이나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와께 드리는 화재다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와 앞에 흔들어 유재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냥종 모세의 몫이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더라 모세가 관여와 재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지 너희는 폐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한 줄이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살을 찌며 위임식은 이랫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랫동안은 폐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숙지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칠쥐야를 회망문에 머물면서 여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주멸하니라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롱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죄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죄를 위하여 흠없는 순냥을 여우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죄를 위하여 순념수를 가져오고 또 번죄를 위하여 일년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죄를 위하여 여우 앞에 드릴 숯서와 순냥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오늘 여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재단에 나아가 내 속죄죄와 내 번죄를 들여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숙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들여서 그들을 위하여 숙죄하되 여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재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죄 송아지를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쏟고 그 속죄죄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죄물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죄죄죄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며 그가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청강에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죄물을 위해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들이대 곧 백성을 위한 속죄죄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죄물을 들이대 교리대로 드리고 또 소죄를 들이대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죄물에 더하여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허물죄물의 숫소와 숫량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숫량의 기름과 기름진 고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며 아론이 그 기름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우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므로 속죄죄와 번죄와 화목죄를 마치고 내려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우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우 앞에서 나와 재단 위의 번죄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십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 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우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우 앞에 분양하였다니 불이 여우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내 그들이 여우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우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관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하살과 이다만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느니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우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다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우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우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 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우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령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우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하세레게와 이다만에게 이르되 여우와께 드린 화재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재단 곁에서 먹대 이는 여우와의 화재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지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재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우와께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우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재재들인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났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하살과 이다만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재재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우와 앞에 속재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재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재재와 번지를 여우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재재물을 먹었더라면 여우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11장 여우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순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세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세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세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세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세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세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마니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기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산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써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다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물을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지는 것이다 주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다 세중이 너희가 가증여길 것은 이것이니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소유개와 무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다저와 파우마스와 갈매기와 세매 종류와 올빼미와 까마우지와 풍미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노새와 황새와 백모종류와 오디새와 박지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키워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돼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키워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냐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안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색임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네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네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네게 부정하니라 땅에 키는 길짐승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옵니다 모든 키는 것 중 이것들은 네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려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리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며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오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 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담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 질 것이오 이것들의 주검이 식물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건이오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오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며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을 미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입니다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믄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일련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여우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입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13장 여왁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덮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 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오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1회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1회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1회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1회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오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의 미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희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그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오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 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오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 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오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부면 제사장은 그를 2롯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된 곳에 불고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부면 그는 그를 1회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1회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고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열부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음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1회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1회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오르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니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 나아 이마 대머리에 발생합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 나아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위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1회 동안 간직하였다가 1회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에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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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이는 악성 나병인 즉 이는 그것을 불살해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은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에 나래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1회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에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살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열부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나래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오 그 의복에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제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살해지니라 내가 빤 의복에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이나 배옷이나 그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14장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로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왔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오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냥 두 마리와 일련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 이상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룩을 취할 것이오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망문 여우와 앞에 두고 어린 순냥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룩과 아울러 소권재로 들이대 여우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냥은 거룩한 장수 곧 속재재와 번재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권재물은 속재재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권재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며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오 제사장은 또 그 한 룩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우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오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권재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우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재를 흡하니 그를 위하여 지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권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하나는 번제물로 사모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의하여 그것들을 회망문 여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숙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한 룩을 가져다가 여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고 숙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숙건제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오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의 기름을 조금 찍어 여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오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곧 숙건제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와께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들기 한 마리나 쥐비들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자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재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오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합니다 여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한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안이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문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1회 동안 폐쇄하였다가 1회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오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오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찝니다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오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오 그 집에서 차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오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입니다 그 집을 고쳐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뿐일 것이오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선박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지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 돕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루하니라 여왁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리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지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오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닿았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래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여호 앞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죄로 들여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랫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지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랫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합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하니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더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오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생후해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휴망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죄로 들여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선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귤에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를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치만자에 대한 것입니다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송서의 휘장한 법계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서에 들어오려면 솟송아지를 속죄재물로 삼고 순냥을 번재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믄 이스라엘 자손의 회종에게서 속죄재물로 삼기 위하여 순념소 두 마리와 번재물로 삼기 위하여 순냥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재에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재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재에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재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재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피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양하여 향연으로 증곡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재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피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종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종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와 앞 재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재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재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대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들여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재물의 기름을 재단해서 불살을 것이오 염소를 아사세리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믄 속죄재 수송어지와 속죄재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여 쓴 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살을 것이오 불살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야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우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보험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재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르하시다 하려 이스라엘 집에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 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 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여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혼은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결음이니 번제나 재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지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닭을 찌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 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18장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나는 여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국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난한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와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와입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입니다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에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손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리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하므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게게 주어 불러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징한 일입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려하는 더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영아입니다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애하고 나의 안식이를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영아입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영아입니다 너희는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재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징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선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무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료미를 위하여 버려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영아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며 나는 영아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규모 근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견미는다 나는 영아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영아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영아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집조한 옷을 입지 말지면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원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치마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그 속권재물 곧 속권재의 순량을 회방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권재의 순량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암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한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한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성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상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내 딸을 더럽혀 증여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느라 내 안식이를 지키고 내 성수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신접한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는 샘물이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위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거료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료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가 지역이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국당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국당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료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게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게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게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곤속에게 진노하여 구하 그를 본받아 몰래걸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인 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영혼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절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절주하였은 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칭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치를 범하였은 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칭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 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사는 악행인지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 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은 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 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사하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괴와 법들을 지켜해봐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으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므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꼴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영호하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이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 알아 이는 나 여화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은 이리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여화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세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대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화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 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화 하나님께 거룩함입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입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화는 거룩함입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니니 그를 불사를 찝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흥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짓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서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서로 속되게 하지 말며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 나는 영호하입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성을 찌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영호하임이니라 영호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태리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급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거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음 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냐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오 재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오 지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지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면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느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일반인은 선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계기나 품꾼도 다 선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므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재물이나 자원 재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황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재단 위에 화재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재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재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한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무세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가든 이랫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재로 의무를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가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지니라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23장 여호와께서 무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오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오 이달 열다셋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일회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일회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오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국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국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년되고 흠없는 순냥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재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배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유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개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무릉을 넣어서 구운 것이오 이는 첫 유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일련된 흠 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숯소 한 마리와 숯냥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재 재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재로 삼을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숯염소 하나로 숙제재를 드리며 일련된 어린 숯냥 두 마리를 화목 재물로 드릴 것이오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파를 불어 기념할 날이오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재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재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됩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림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세날은 초막절이니 여호를 위하여 이랫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랫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오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체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재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재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날부터 이랫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가와 종려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랫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에 영원한 규례다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남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니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귤야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대 각 텅이를 10분의 2에 바로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의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여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 이는 영원한 귤야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여 그의 아버지는 애고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갑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간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대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당할 것이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입니다 거료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처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오 짐승을 처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료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통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25장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온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니 7째 해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온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정과 내 여정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려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개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번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추를 먹으리라 이 희년이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오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혜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영호아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힘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정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않을 것입니다 너희는 거료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모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해를 개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일 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귀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지 못하면 그 성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통화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래위족 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래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래위 사람이 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내지니 이는 래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선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인이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애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지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난한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국당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미하니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론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려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지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상으려니와 너희 동조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료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료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료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송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송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송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송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송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송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송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에 사건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송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수는 나의 종들이 됩니라 그들은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영호하이니라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주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주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영호하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이를 지키며 내 성소를 경애하라 나는 영호하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남은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해바리라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미원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의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개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 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백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쇄약하게 할 것이오 너희가 가정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지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오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배나 더 진거라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어 너희의 하늘을 출과 같이 하며 너희 땅을 룻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데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일곱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네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칠 개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칠배나 더 진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오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양반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오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가 나를 황량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오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나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의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오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오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태양하므로 나도 그들에게 태양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한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구감해진 내 언약과 이삭감해진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오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우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국당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우와입니다 이것은 여우와께서 신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입니다 27장 여우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우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운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스무살로부터 예순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 갤로 은 오십 세 갤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삼십 세 갤로 하며 다섯 살로부터 스무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이십 세 갤로 하고 여자면 열세 갤로 하며 일개울로부터 다섯 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다섯 세 갤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삼 세 갤로 하며 예순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십 오 세 갤로 하고 여자는 열세 갤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우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우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우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우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우와께 드리려 하면 마직이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밀지기에는 은 50세 갤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을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물으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물으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우와께 받친 선물이 되어 영양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우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우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 쯤이요 그가 판두는 희년의 그 판사람 곧 그 땅의 온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결로 하되 20개 달을 한 세결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우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우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발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우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우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우와의 것이니 여우와의 선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묵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 번째 것마다 여우와의 선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로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모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우와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차선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개명이니라 이스라엘 차선의 지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